이어폰을 어디 꽂아야 되지? 안녕하세요. 송소진입니다. 아이패드 에어포 가지고 계신 분들 이어폰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에어팟이나 버즈 같은 블루투스 이어폰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저는 없거든요. 그런데 에어포에는 이어폰 단자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 에어포에서 유선 이어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이패드 에어포를 사용한 지 두 달이 좀 지났는데요. 그동안은 집에서만 사용을 해서 이어폰이 따로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줌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방송 출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 방송인데요. 그동안은 FM 대행진에서 목소리로만 날씨를 전했는데 이날은 FM 대행진만의 연말대상 시상식이 열려서 이렇게 출연진들이 화상 연결을 해서 비대면 시상식을 생방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이어폰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어폰이 없으면 제가 방송을 듣기에도 불편하고 또 말을 할 때 주변 소음이 패드 마이크를 통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날에 바로 애플 매장으로 달려가서 이거를 구입했습니다. 바로 USB-C 타입 헤드폰 잭 어댑터예요. 애플에서 나온 정품이고 가격은 12,000원인데요. 저는 급해서 애플 매장에서 바로 구입을 했지만 인터넷에 C타입 이어폰 어댑터 또는 C타입 이어폰 젠더로 검색을 해보면 다른 브랜드에서 만든 10,000원 이하의 좀 더 저렴한 제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품을 살펴볼게요. 상자 안에는 어댑터가 달랑 하나 들어있어요. 이게 12,000원이나 한 단이 비싸죠. 그런데 애플에서 나온 액세서리 중에는 이 어댑터가 그나마 싼 편이었어요. 사용 방법은 무척 간단해요. 패드 C타입 단자에 어댑터를 꼽고 다음에 이어폰을 연결해주면 끝이에요. 그럼 소리가 아주 잘 들려요. 이어폰은 가격대나 브랜드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거나 꽂으면 돼요. 그냥 이어폰도 되고요. 이렇게 통화가 가능한 인이어폰도 되고 또 헤드폰도 당연히 가능해요. 이렇게 어댑터 하나만 꽂으면 바로 이어폰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저처럼 블루투스 이어폰 없는 분들은 이런 C타입 헤드폰 잭 어댑터 구입해서 이어폰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아이패드 액세서리도 구입하게 되면 리뷰 남길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만나요.